기아TV, 라이온즈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난 1981년 10월 영호남을 잇는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념해 88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녁시킵니다.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녁시킵니다.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녁시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1st 서울올림픽 유치1st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2스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패키쌤 짝힌 헬omo Turkey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가 서울투 בע드래! 인형! 사인을 해드리고 빨리 경기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 라이언즈 일단 유니폼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우 귀여워라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채채영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농담이고요 우리 남성분들도 응원의 차에서 이렇게 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이고 약간 새롭고 되게 좀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어 골드 유니폼 뭐 예전에 이제 나왔던 유니폼이고 이제 저희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팀 이름도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었던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골드 유니폼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좀 이벤트 경기나 이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팬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리즈가 있으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정에서 한게 더 관심이 되었습니다 해당이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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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4. 4. 5. 5. 5. 5. 6. 6. 5. 4. 5. 6. 6. 7. 8. 예쁜가요? 네 예쁩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너무 의미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팬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제부터 점차 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더 이런 시리즈를 많이 해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명 России 지금 이거 오늘 손놀고 날씨 감사합니다.